에이 Peering 어 종호 형 여기 내려 아 쫌 더 가줘 나만 종이 Bä pun 어 여기 어퀴도 어 밴딛밴딛아니야 이거? 어디어디 이거 밴딛 어디? 예예예 안보여? 종호 형 내려 어 싸워봐 저거랑 어 내려 내려 세워봐 세워봐 내려 야 뭐야 나 처음됐는데? 뭐임? 어? 잠깐만 나 왜 건강해짐? 그거.. 그 특성 찍었나보네 회각만 줘야 회각만 줘 그거 찍었나보네 아니 나 그거.. 야 나 건강해졌어 진짜로 이색이 존나 졸려라 아니 10포인트짜리 넣었네 아니 진짜로 나 상태 확인해봐 진짜임 위모 놔놨네 위모 아니 스파람만 다시 가주면 안될까? 아니 본인이 찍어놓고 본인이 몰라 그걸 그럼 쌍여야 야 그럼 진효 혼자 와야돼? 왜 XX에서? 슬픈 소식이 하나 있어 진효야 누구한테 가져가는거야? 나 타면 돼? 아니 꺼져 썩은내 썩은내 종우 살아났어 어떻게 종우 특성 찍었대 그니까 그렇게 됐어 너 혼자 와야돼 미안하다 어디가는데 넌 뭐 죽어야지 웨스트 포인트에서 뛰어와야지 너는 뭐 너 알필이 없지 뭐 그렇게 살아났네 그니까 너 그 무인도 된거야 진효야 성태야 너가 물렸을때 너가 다른사람한테 했던거 똑같이 돌려받을거야 알았어 알았어 난 난 물릴일이 없으니까 어 아 저 썩은내라니까 아 저 썩은내라니까 하하하하하하 지금 종우 기다리는 중 오케이 빨리와라이 아이씨 쌈이형 빨리 안가고 뭐했어 어? 하하하하 형 갈게 화이팅해 화이팅해 수고 화이팅해요 뺑이쳐라 아 이게 맞나 전후에 없긴하다 우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근데 이게 누구소대 본인 잘못 본인 잘못심이네 하하하하 동숙이형 내가 봤을때 나도 동숙이형 우리가 이제 이거 재료 구해오고 남봉이형이 농사하고 형이 집 고치고 나는 정리하면서 셋이서 이걸 하고 뉴비 세명을 보내자 이제 좀 조사병단으로 전투력도 올릴 겸 어 우리 중요할때 가가지고 진짜 보지만 안되니까 어 분대장 시키고 어 나 전장 찾게 어 완전 딱 차고 편식이 피닉스방 록쌈 얍얍이 어 나가가지고 구해오라 구해오고 하자 우리가 집안일 하자 아니 아니 거기 분대장은 하기가 싫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아니 왜 왜해 나랑 나랑 지완이랑 남봉이는 세서 차량정비랑 요런 친막사를 리모델링을 해야 진짜 물어봐도 뭐 나 무전기 배터리 꺼진거 아니야 너 무전기 안들리던데 아까 보니까 어 나 무전기 왼쪽 벨트에 꼈는데 어 아 뭐야 안깨져있다 잠깐만 그래 이거 봐 어째 잘 들리더라고 종우도 무전기 설치해야돼 지금 나 무전기 없는데 아니 무전기 어딨는데 종우야 아까 그 남봉이가 5개 불었는데 너 진짜 모르겠어 아니 그거 밑에 바닥에 있더만 그거 안주웠어 아니 나 나 그때 솔직히 시체된줄 알고 안먹었어 아 후임관리 후임관리 좀 제대로 하자 진짜 심하긴 하네 아니 나 근데 그때 거의 반 시체어가지고 좀 이따가 다시 가지러올줄 알았어 종우야 너는 너 이따 금우 쓸 때 넌 같이 쓰자 금우아니야 누가 알림였냐 누가 시계 알림 켰냐 누가 시계 알림 켰냐 누가 시계 알림 켰냐 100점이다 자 아잇 100점 아니야 아잇 백점 아니야 알림 꺼라 누구야 뭐야 어? 알림? 안들려? 나만 들리나? 시계 알림? 나네 미안 뭔데? 아 시계 알림 근데 여기만 들려? 어째 무전기 있으니까 아 오케이 뭐야? 어 야 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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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디따 빨리 안들어 오 뭐야 수많은 집 털어간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뭐야 밑에 이거? 아니 이거 누가 설치해 놓은거야 이거? 아니 이런게 있었어 우리집에? 이거 차단방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남봉형이 한거야 이거? 바리게이트? 내가 여기 베이스캠프로 할려고 쳐 놨나봐 여기 안에 애들 있어 집안에 아니 이새끼들 우리집 먹을라 그랬네 어어어 집안에 있어 이새끼들 있다고? 그럼 아직 몇명 있을까? 안에 있어 안에 있어 안에 있어 오케이 우리가 2층 가자 어어? 어? 미친놈들이 우리집 먹을라했네 아 여기도 밴딧이다 있는거 같애 어 근데 물지네? 어 나야 나야 어 이따 이따 나야 나야 어 아아 지안이 하하하하 지안이 뭐야 나야 하하하하 어어 미안해 무정기를 데리고 총을 어 뭐야? 뭐? 오랜만이야 뭐야 뭐야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왔어 어떻게 왔어 지옥에서 돌아왔어 어디 있어 지금 어? 나 동숙형이 왜 나 쫓아낸 지 알겠어 어? 혼자 해보고 오라는 거였어 나 이제 알아버렸어 이제 알겠어 그게 혼자 해야 는다니까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진효야 임무가 하나 더 생겼어 그래서 지금 2분대 분대장이 얍얍이거든? 얍얍이 GUR에 웨스트 포인트 넣어 웨스트 포인트에 파밍을 지금 떠나야돼 지금 종우랑 같이 아 2분대? 우리 저는 2분대 아니잖아요 너 2분대야 배정됐어 지금 형 어 내가 없는데 배정을 그 사람은 까아 씨끼야 제가 얍얍 아래에서 일을 하라고요? 저 동기랑? 어디서 씨 마투임이 진짜 한 달이 제일 두 달씩 동기였어 우리 부대는 이 부대는 한 달부터 동기예요? 그러면은 제가 선임처럼 종우가 막내야 2분대 막내야 종우가 너 불침번 두 번씩 쓸래? 어? 형태야 그건 불초리잖아 형태야 그건 불초리잖아 너 씨야 나 불침번 쓸 때 너 얼차로 좀 부여받을래 너 진짜? 아니 그거는 어? 그거는 부조리고 오성태야 너 앞으로 나랑 좀 할래 제끼야? 그러면서 무기랑 이 장비 좀 하고 떠나야겠다 어 그치 다 다 다 지금 너희들은 출진 준비해 지금 2분대는 준비해야 돼 나 근데 타임이 되게 없거든 야 집이랑 너 운전할 거 있지? 디버프 없지? 어 어 담배? 출출함? 아니 아니 그러니까 너 탁상에 운전 못하는 거지? 아 없어요 개꿀 예 내가 운전해야 돼 야 좋은 거야 근데 너는 운전을 못하냐? 야 가라고 맵 눌러서 너 지금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지금 가고있는 거야? 화장실 어디있지? 누구지? 왜 가는 돼 지금 아니 출발하라고 갈구셔서 혼나기 무서워서 맵 눌러봐 아 시발 오케이 오케이 야 타타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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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이거 가져왔어? 아니 이게 다야? 동승현 나와봐 왜 이거 가져온거야? 이게 다야? 아니 이씨 아 여기 안에 좀 있다 뭐하고 왔는데 뭐하고 왔는데 대초에 30이잖아 아니 뭐하다 오신겁니까 이게 외국이 많이 적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긴 했는데 아니 그니까 이게 뭐하다 오신겁니까 도대체 이게 아니 그 그 1분대장님 예 당신이 찍어준 그 사과 그 포인트가 다 개 쓰레기였어요 당신이요? 예 아니 그냥 거시같은데만 찍어줘가지고 가니까 뭐 한 게 없더라구요 그럼 4시 가자 4시 여기 이분들 문 대장님 갑시다 아 시완이 운전도 해? 아이 그럼 시완이 이게 에이스지 갔다 올게 종우 또 옆에 타있어 종우 또 옆에서 왼쪽 오른쪽만 하려고 미치겄네 메스 챙겨야 돼? 메스 챙기면 좋아 와 여기 엄청 많아 여기 약 챙겨라 여기 여기로 와봐 이방들어와봐 우리 좀 가면 이제 하겠다 할말이 있어 이러면 어 나 약 그냥 가야돼 어쩔수없어 메스꺼움 뜸 음식 잘못먹었다고 지금 난리나는데? 음식 뭘 먹은거야 음식을? 탄음식 그거 먹었다가 뭔 빨간색 다섯개 떴쓰 안보었네 고열이 난다는데? 위험이 점점 커짐 밥 있는사람 아 나 빈사야 빈사 밥줄게 잠깐만 내 있는거라도 줄게 지금 아니 밥잘먹었다고 주웠다고 어 잠깐만 밥먹으니까 10평 올랐어 어? 어? 살수있나? 여기 털고 나가야돼 또 이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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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사들 다 싸고 나와 먼저 갈까봐 나 화장실 저 새끼 버려 시발 이분 대단 저 새끼 좀 버리시지나 저 새끼 때문에 존나 지체됩니다 지금 겨울됐어요 지현아 지현아 담배하나봐 하하하하 아니 담배하나봐 난 지금 너무 슬퍼 아 뚫린다 바로 쏴줘야돼 오우시발 개빨라 으아 아아 아아 도와줘 아아아아이시발 도와줘 쏴줘 시발 아 좹됐다 지현아 武대검사 안 뒤에 아아 으아아아아 Dong 으아악!!! 아니 여기 너무 많았는데? 그냥? 와 나 미치겠네 야 이거 타면 돼 잠깐만 이거 타면 돼 네 으어어어어어 야 잠깐 시도 걸린다 아 너무 안일하게 들어갔어 난 별거 없불로 줄 알았는데 아 이게 c 와 갑자기 정신이 번쩍 주네 좀 너리 이게 파밍하면서 좀 처져가지고 살짝 좀 정신 노크했다 아 시발 와 죽일 때 되니까 심장 ㅄ나빨abi 터 comunidad 바聯데 터빨 지리네 어편지 나 왔어 여기 타고 차 타고 왔어 차 구해 왔어 어 저거 좀 싸줘 밑에 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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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떨궈 형 떨궈 떨궈고 이거 트렁크 하나 더 쓰자 차 자 저희 진행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니야 GI꺼 아아ok 아 me 아 음 야 야 era 배세 California 아 아 어 빨리 군대 가마! 감았는데 나 지금 도우실 수 있다! 이거 들으면서 좀만 버텨 잠깐만 이거랑 이렇게 지완이는 다쳐도 버틸 수 있어 그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군이 버틸 수 있어 형 이제 끔찍한 소음 떴어 그러니까 좀 꺼졌으면 좋겠어 진짜로 아니 지완아 너도 음치 찍었어? 어허 내려와봐 내가 내가 채집하면서 내려가볼게 으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 아니 나한테 왜이래 오늘 아 아 아 아 아 아 찢겼어 아 아 괜찮아?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찌쌍해 찌쌍 아 나 미치겠네 아 나 지금 똥마래 와서 지금 똥마래 똥써야돼 나 지금 아 어이씨아 똥써야돼 쌀깨 오지마 아 으허허 하 아 어이 stron 아 다 쐈어 다 쐈어 야 지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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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이거 향수 뿌릴테고 어 이거라도 뿌릴게 존나 역겨워 너 냄새 향수 뿌리는 중 아 그쪽이 똥싼 곳이야 오케이 기곤 좋은 향기 오 오 오 형 좋은데 이거? 으아아아아아 이 개시마 아우 왜왜왜왜 나한테만 물어 미치겠어 물렸어? 아니 물지는 않았어 어 뭐야 으아아아아아악 아니 진짜 나한테만 뛰 좀 이와 안 맞아 이 새끼 와 너무하는데?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아이 시발 아 나 긁혔어 또 아 나 죽갔네 아아 아 나만 나한테만 지랄하네 똥냄새나 그런가봐 몸에서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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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진짜 못나귀 없는데? 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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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탈아 어딨대? 어딘데? 여기야 짐토야 여기야 짐토야 어디야? 으아 지야 나 프로틴발 하나만 먹고 올게 한 천발 천발 한 천발 천발 봐봐 존나 많은데? 다주석 오오오오 오오오오 그 천발은 아닌거 같은데 아 있어? 천발까지는 아니고 어? 어 근데 좀 많긴 하네 아 2, 2, 3도 그렇네 많긴 해? 아 천발 맞아 천발 맞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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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 2, 3도 맞아 잠깐만 지금 쓰는 거 에크앤 엘초엔 씨랑 뭐가 없지? 진짜 죽이고 싶네 그냥 와 많다 엘초엔 진작 여기 오잖아 씨발 그 주차장에서 질로 버렸던 것들이 와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 나이스 나이스 가야 될 거 없긴 해 아 잠깐만 이거 좀 빡센 데? 어? 어 어 야야 걸렸어 이거 내가 도끼로 패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어 이거 하나 패야겠는데요? 아구? 이 새X야 야 이 새X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 환자야 하하하하하하 아찐했어 어어 kot 야 어!!! 미친거 아냐?? 어?? 꺼져!!!! 꺼져요! 어 나 째 개졌는데 뭐지? 복인가? 으하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아이 형 형 아이 뼈 부러졌어. 나 못 안했어. 아 뼈 부러졌어 뼈 아 뼈 부러졌어. 아 뼈 부러졌어. 아 시.발! 아 잠깐만, 아 말야 X됐어. 푸먹! 푸먹여! 푸먹아! 푸먹! 푸먹, 푸먹, 시.발! 어디가 이키여 새키여! ㅅㅂ아 어디가 아아아아 아니 내 시점에 형이 날 박았어 아니야 나는 정면어가 오는데 니가 날 초월해가지고 그니까 길을 막았는데 니가 나 제꼈어 내 시점에 형이 날 박았다니까? 와 근데 이거 최악의 상황은 도착해서 했는데 죽으면 좋다는거야 죽으면 다시 설치해야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거든? 어떻게 해 그러면? 다시 가야되는거 아냐? 그래서 치헌아 치헌아 그래서 내 생각은 김준호랑 ㅅㅅㅅ이랑 죽잖아 그냥 말없이 우리끼리 같이 다같이 가서 탈출한다 아 저번처럼 삼식하자 그냥 그냥 유기하자 응 그게 맞는거 같아 한 번 더 가서 설치하는건 시간상 둘하는 자원도 안돼 쟤네는 어차피 기타에 쓰면 쟤네는 기타치고 노래 들으면서 막 탈출하기 싫다 여기서 살라고 해 뭐하러 탈출해야 돼 이러는데 그냥 살라고 해 그냥 여기서 살라고 해 응 어 왼쪽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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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브레이크 그냥 풀로 밟았어 그냥 어 아니 이게 눈길이라 안보여 좌좌좌 여기여기 어 어 더 쭉 직진 쭉 내려가 엔진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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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엔진이 이상해 지금 아 현비 빨리 구해야겠다 이거 어 미치겠네 이거 어어 쥬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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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빨간색이야 형 진짜 큰일났어 이거 멈춰라는데 쭉 직진 쭉 직진 쭉 직진 어어 아 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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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여기서 만약에 차 퍼지면 어 어어 야 얘도 어딨어 근데 어딨어 아 들어갔나 얘네 못들어가 형 이걸로 어 어어 어어 멈췄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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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쟤 쭉 빌게 야야 좀 빠져 빠져 내리자 빠져 내리자 여기서 내리자 이거 멈추다 저희 사람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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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드 버리지마 아 아 아 내리자매 내리자매 아 내리자매 내리자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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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한테 어쩔 수 없었어 저기 갇혀서 죽는데 지금 살아있네 아직 아 죽어라 같이 가자 물어 뜯으러 가자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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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캐리